호호 아줌마의 낚시 대소독 아니, 그럼 날 안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만해. 난 그런 약속한 적 없다고. 아니에요. 이번 휴일에는 시장 보러 가는데 같이 가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 난 이번 휴일 날에는 낚시를 가기로 돼 있었다고. 아, 그만 됐어요. 건망증이 심하시니까 당신하고는 아무리 약속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덧고 씌우지 마. 잊어버린 게 아니라고. 건망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다고 처음부터 약속한 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만 가라고 했잖아요. 가고 싶으면 낚시를 가든 어딜 가든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떼장이 영감. 어, 그렇게 할 거야. 오늘은 낚시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라고. 대장의 영감 같은 일하고 자기가 약속을 해놓고 금방 잊어버렸다고 한단 말이야. 어머나, 도시락을 잊어버리고 갔네. 어휴. 배가 고프든 말든 내가 가져다 줄 줄 알고. 자, 오늘은 큰 놈을 낚게 해다오.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때 시작을 보러 가자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나도 참 너무 착해서 탈이야. 아니, 뭐가 예쁘다고 도시락까지 가져다 준담 그래. 아휴, 화난다니까. 대체 왜 그러지? 오늘은 계속 허탕인걸. 여보, 이번 휴일에는 마을에 시장 보러 가는데 같이 가줄래요? 어머나,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번 주말에요. 알았다고. 같이 가줄게. 그렇지. 그때 약속을 했었지. 고호한테 미안한걸. 내가 잊어버려 놓곤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렸으니. 지금 가도 시장 보기엔 늦지 않았을 거야. 당장 집에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겠어. 아휴, 큰 놈이다. 에이,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휴일 날 가끔 낚시를 하는 게 뭐가 나빠. 미안하지 않다고. 분명히 이 길을 빠져나가면 저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보, 어딨어요, 여보? 대답해줘요. 어? 호호의 목소리야. 어딨어요, 저예요? 여보! 이상한데? 분명히 이쪽에서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난 작아져서 여기 있다구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 호호가 여기까지 날 찾아올 리가 없잖아. 어머나, 아직 도시락을 안 가져온 걸 모르나봐. 아휴... 아휴...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아니, 이게 또 호호의 목소리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살려줘요! 아휴... 살려줘요! 살려줘요! 흠, 흠, 걸렸다. 자. 흠, 흠! 아휴... 이게 뭐야? 아휴... 살려줘요! 아휴... 뭐지? 또 호호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래? 틀림없이 기분 탓일 거야. 호호의 목소리를 여기서 들을 리가 없잖아. 으아휴... 아휴... 으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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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토할 몸을 봤어. 시장에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어겨서 벌을 받은 거야.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되겠어. 아 4 4 4 잡아 먹히겠어 어휴, 살았다 어휴 오늘은 정말 재수 없는 날이야 물고기도 한 마리 못 잡고 이런 곳에서 타이어까지 펑크가 나다니 여보, 나 왔어 어머나, 다녀오셨어요?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낚아온 물고기지요 하지만 이렇게 큰 놈은 나도 낚아본 적이 없다고 물론 그렇겠죠 나도 목숨을 걸고 겨우 잡아온 거니까요 보물찾기 소동 이상한데 대체 어디 뒀을까 아 응, 있다 있어 내 소중한 낚시찌들이 여기 있었어 안 돼요 이건 내 거라고 부탁이니까요 낚시는 일요일에만 가세요 머릿속에 낚시 생각만 하고 일을 하다가 낚시를 가버리니까 일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싫은 소리 듣는 건 나라고요? 할 수 없군 일하러 갔다 올케 잘 다녀오세요 아, 그래? 붉은 십자가 표시를 한 너도 밤나무 밑이지? 아니, 지도가 날아가 버렸어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뭐지? 으아악 아니, 고구마야 안 다쳤니? 갑자기 이게 얼굴을 뭐지? 지도 같은데? 어, 분명히 지도야 이 십자가 표시는 뭘까? 여기에 뭔가를 숨겨놨을지도 몰라 틀림없이 보물이 있을 거야 보물? 으아악 아니, 저, 저 지도를? 그렇지 이렇게 됐으니까 지혜의 겨루기를 해볼까? 지금부터 보물찾기를 떠난다 우와! 출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역시 오는구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됐고, 다음 음, 아무래도 곧장 도착을 하게 되면 재미가 없겠는걸 그렇지 어머나, 주도지야 네, 호 아줌마 마침 잘 만났어 이 나무 밑에 있는 상자를 밖으로 꺼내 주겠니? 네, 호 아줌마 이거요? 그런데 호 아줌마 대체 뭐가 들어 있죠? 어, 사실은 음, 알겠니? 니가 도와줄 수 있어서 갈게요 네, 호 아줌마 뭐라고 계세요? 어머나, 아기 담비구나 알려줄 테니까 이 편지를 먼저 상자 안에 넣어주겠어? 네 저, 사실은 말이지 정말 재밌어요 자, 그럼 정지! 맞춤판 여기 여기 이 보물에 묻힌 것은 저기다 벌써 찾아냈어 가자! 십자가 표시가 없어졌네 우물을 찾다보면 가끔 신기해가 보인대 나 좀 봐! 여기 저건 뭐지? 어? 저건 틀벌이 진짜야 바로 와! 음, 발견할 때가 됐는데 이상한 구멍이 있다 이상한 구멍이 있다 이 안에 숨겨놨을 거야 구멍 안은 넓은데 아, 안에 이상한 게 있어 뭐야, 두더지잖아 뭐야, 두더지잖아 웃고 있을 시간이 있으면 빨리 진사 표시를 찾으라고 알았어 슬슬 나도 바빠져야겠군 얘들아, 저쪽에다 표시가 났어 이쪽에도 표시가 있어 이쪽에도 표시가 있어 어, 여기도! 저쪽 표시가 진짜일지도 몰라 이상하다, 여기도 아냐? 벌써 여러 번 팔기는 했지만 여기가 진짜 같았는데 아,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찾기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아주 중요한 보물인 게 틀림없어 맞아, 틀림없어 음, 아직도 멀었단다, 얘들아 좋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보물을 찾는 거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작!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 포기하면 안 돼! 표시된 곳은 전부 다 파보는 거야 어휴... 넌 지쳤어 모두 이 엉터리 지도 때문이야 어? 십자가 표시에만 정신이 팔려서 정확한 위치를 재보지 않았어 어? 어? 거기서! 이제야 겨우 알아차렸구나 저기 간다 서라! 서라! 그 지들 내놔! 자! 나침판! 나침판! 여기! 자자! 여기! 나침판과 차의 방향을 맞춰보면! 자! 여기다! 자! 자! 어? 있다! 있어! 어? 편지야! 보물을 찾느라고 수고했구나 찾는 즉시 이 상자를 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렴 아주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줄게 호호 아줌마 어? 놈매! 이 녀석들아! 어딜 보고 다니는 거야? 어? 그 상자는? 우리가 보물찾길에서 찾은 거예요! 그렇지, 얘들아? 응 가자! 안녕하세요! 그 상자 혹시? 어머나! 벌써 돌아오셨어요? 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지? 아이들과 잠깐 놀이를 했어요 상품도 상품? 혹시 그럼 아까 그 상자가? 네, 상품이에요 그 안에 내 소중한 낚시지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일을 하다가 낚시를 가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준다면 내일 저녁에는 그 상자를 돌려주겠어요 주사 맞는 건 정말 무서워요 이 나무 열매 정말 맛있구나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어요 이 열매는 링크도 아주 좋아해요 링크는요 이 열매를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버려요 그러니? 하지만 난 괜찮아요 나는 건강해서 병균이 오히려 도망을 가버리거든 병균이 오히려 도망가다니 정말 부럽군요 호 아주머니 아, 의사 선생님이시군요 거기 계신 줄 몰랐어요 읍내에 안경을 찾으러 가는 길이죠 안경을요? 새 안경을 주문했는데 오늘 완성이 된다고 하더군요 어머나, 이번엔 어떤 안경일까? 나의 탓인지 눈도 침침하고 똑똑해 보이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환자 상태를 보거나 멀리 있는 문제를 보려면 안경이 필요해서요 이봐, 유리야 얼굴 색이 나쁘구나 주사를 한 대 맞을래? 고 아주머니도 무슨 이상이 있으면 당장 저한테 달려오세요 주사를 놔드릴 테니까요 이리야 주사 맞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호 아줌마, 정말 자고 가도 돼요? 아저씨는 오늘 밤에 일 때문에 못 들어오셔 혼잔 쓸쓸하거든 유리야, 오늘 저녁은 내가 맛있는 계란 요리 해줄게요 와, 신난다 어머, 호 아줌마, 왜 그러세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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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아파 아이고, 배야 역시 그,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내가 호 아줌마, 당장 달려가서 의사 선생님을 불러올게요 안 돼, 유리야 주사 맞는 건 싫어요 하지만 아니, 저, 그 선생님은 말이야 주사를 맞고 사람들이 아파하는 걸 보고 재밌어 한다구요 나는 언젠가 꼭 복수를 해 주고야 말겠다고 내가 벼르고 있어요 역시 부르는 게 좋겠어요 잠깐 참으세요 유리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세상에, 작아지는 순간 배가 다 나왔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올 텐데 이대로 있다가는 의사 선생님이 그렇지, 병차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야 선생님, 빨리 오세요, 빨리요, 빨리 알았다 호 아줌마, 의사 선생님 오셨어요 호 아줌마 가족이야 선생님, 모자 주세요 다나원, 먼저 물을 준비해 줘요 네, 선생님 들어가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시죠, 아줌마니? 선생님, 배가 아파요 뭐, 뭐였지? 고맙구나, 유리야 고맙다 안경이 더러워서 잘 못 본 걸 거야 의사 선생님, 배가 아파요 나무 열매를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요 그럼 잠깐 배를 진찰해 볼까요? 이게 뭐지? 선생님, 괜찮으세요? 걱정할 건 없어요 한 번 더 진찰해 볼까요? 자요 조금 흥분한 거 같긴 하지만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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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이 달달이 저기 심장소리는 정상이었어 아니, 그렇다면 역시 이 안경 탓일까? 선생님, 선생님, 안경이 아주 잘 어울리시는군요 아, 그래요? 그런가요? 가게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것이죠 난 항상 최고만을 고집하거든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어? 내 얼굴은 제대로 보이는데 선생님, 뜨거운 물이 준비됐습니다 아직 필요 없으니까 다른 방에 가 있어요, 어서요 선생님, 안색이 나쁘시네요 괜찮으니까 빨리 나가 봐요 네 그렇지, 호 아줌마 주사를 맞입시다 선생님, 전 주사는 맞기 싫어요 떼, 떼 쓰면 안 돼요 주사를 맞으면 금방 나을 거예요 아, 몽신아, 잠깐 팔이 좀 빌려줘 자, 이제 팔을 내밀어요 네 아니, 털이... 호, 호 아줌마 이 털복숭이 팔이 정말 당신 팔인가요? 그럼요 아, 그래요? 그럼 됐어요 하지만 좀 이상하군요 요즘 제가 건망증이 심해져서요 아냐, 아냐 난 아직 도망될 나이가 아냐 자, 주사를 맞입시다 나, 난, 나 틀렸나 봐 벌써 도망이 들었어 안 안 돼, 이제 끝났어 어머나, 선생님 갑자기 왜 그랬어요, 선생님 원래대로 돌아왔네 장난이 너무 심했던 게 아닌지 몰라 아, 선생님 대체 무슨 일이세요? 의사 선생님 주사기까지 떨어뜨리고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네, 주사기를 떨어뜨리셨다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직 주사를 놓지 않으셨나요? 네, 그래요 잘 알겠어요 자, 호, 호 아줌마, 이 팔을 내주세요 네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는 일이 선생님의 기분을 풀어주는 제일 좋은 약이죠 선생님, 주사 놓으세요 호 아줌마, 빨리 팔을 내미세요 아니에요, 난 아프지 않아요, 됐어요 호 아줌마, 빨리요 잠깐만, 난 주사가 싫어요, 질색해요 호 아줌마, 어딜 가시나요? 아이고, 뭘 잘못한 거예요 싫어요, 주사는 정말 싫어요 놔주세요, 놔주세요 호 아줌마, 싫어요 호 아줌마, 거기 서세요 나 주사 싫다고 어린애가 아니시잖아요 무서워요, 무서워 하늘을 나르는 호 아줌마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데 얌이 얼마나 기뻐할지 궁금하군 네? 오리린의 주소를요? 그래요 파리에 유학가 있는 오리린 양의 주소를 겨우 알아냈어요 정말이요? 이 꽃다발을 오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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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왜 그래요, 얌?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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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뻐요? 그 기분 이해하겠어요 남의 편지만 배달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됐으니까요 편지를 보낼 수가 있어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됐어 호 아줌마,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케이크를 대접하고 싶어요 예? 케이크를 만들 줄 알아요? 네? 제가 만든 팬케이크는 정말 맛이 좋아요 그럼 그럴까요? 난 팬케이크를 좋아하거든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많이 부었군요 괜찮아요 많이 만들어봤어요 계란을 그렇게나 많이? 괜찮아요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까요 저저저 내가 좀 도와줄까요? 괜찮아요 많이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괜찮아요 많이 만들어봤어요 이젠 기다리면 돼요 아니 호 아줌마 그 꽃다발 저한테 주실 거예요 그래요 받아줄래요 물론이죠 오리린 오리린 오리린은 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예쁜 꽃이죠 나를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 호호 아줌마 꽃잎은 바닥에도 잔뜩 있었잖아요 그래요? 어? 판 케이크 타요 괜찮아요 새카만네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예요 먹을 수 있어요 뜨거운 걸 먹으면 뜨거운 걸 먹으면 오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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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졌다 졌어 여러 물건이 많군요 호호 아줌마 이게 뭔지 아세요? 비행기군요 저랑 오리린이 함께 만든 거예요 오리린과? 네 저랑 오리린이 어렸을 때 소꿉놀이를 하면서 함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죠 어머나 요전날 장난감 가게에서 산 그 모형 비행기가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이 비행기는 저랑 오리린의 공동작품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내가 난자이가 된다면 이 비행기를 타고 꿈에도 그리던 파리로 갈 수 있을 텐데 그건 불가능해요 호 아줌마 제 꿈에 찬물 끼얹지 마세요 좀 아 아니에요 저 다른 사람들은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나는 절대 정말로 이 비행기를 타고요 오리린이 있는 파리에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 그, 그래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고 말고요 네 이해 해 주시는군요 야호 뿜 으아 으 어 아니 어디 가셨어요? 호 아줌마 아줌마 하필이나 안래에 아이콘 ändern예 호 아줌마 어디 가신 거예요? 호 아줌마 응 내 안타까면 심정을 이해 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에펠타, 마로니에가 가득한 길 낙엽이 떨어지는 길가 흰 식테보가 깔린 카페테리아 우린 이 살고 있는 파리 난 꼭 가게 될 거야 우린 곁으로 어느 걸까? 저걸 거야 어느 거지? 저거다 이거는 여기 있군 이거는 이거야 거의 다 돼간다, 우린 기다려, 우린 결국 내가 다 찾아줬어 그런데 마지막 탑 꼭대기는 아,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우린, 다 됐어 야호, 완성이야, 우린 당신과 내 펠탑이 드디어 만들어졌어 어? 이 녀석들아 내 꿈을 깨트려 버렸어 이젠 모두 다 끝났어 난 무슨 일을 해도 실패뿐이야 야, 펠탑도 다 부서지고 우린 점을 줘도 안 됐어 우린이는 날 좋아하지 않는 거야 비행이도 날지 못할 거야 어떻게 모형 비행이가 날 수 있겠어? 모든 게 다 끝났어 피해야겠어 여기다가는 내가 달려 죽겠어 아, 됐어 빨리 빠져나가야만 해 용차, 용차 용차 난 우린 인간을 영원히 아니, 비행기가 내 비행기가 우린 인간 날고 있어 모형 비행기인데 기분이 좋아졌어 야호, 비행기야 파리까지 날아가줘 살려줘 야호, 비행기야 아이고, 살았네 야, 내 비행기인데 이걸 어쩌지? 아이고, 그건 없어 이 비행기는 파리로 날아간 거니까 야는 이 비행기가 파리까지 날아갔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말이야 야, 내가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야 감사합니다.